자,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합시다. 조그만게 240주간께 420, 큰거 980약이래요. 자, 신인도시 헬리오드. 저도 웬만하면 한 봉지 이상은 안 먹을라 그래요. 근데 이게 진짜 한 번 빠지면, 이게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 자, 신인도시 헬리오드. 이게 바리에이션이 여러가지더라고요. 이게 옥수수로 만든 거라서 칼로리가 높아요. 부이콘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유압시 헬리오드. 차이점이 공개하기. 유압시 헬리오드. 나도 개의 질의 한 번 해봅시다. 그렇게 담 담당하는 520, 큰일이 번 개의 사라진요. 나의 두 번 해봅시다. 유압시 헬리오드. 이 동생은 운명은? クレイン。私とエステリーゼで勝手にやったことですから。 エステリーゼ様のことはもう聞いてるみたいだな。 ああ。 ゆうりと一緒にいる方がエステリーゼ様のためになると思ったんだが。 皇族がむやみに出歩くものではありませんからね。 それ、あんたが言っても説得力ねえよ。 아 먹고싶다 브이콘 진짜 빨리 나와야지 어 서로 싸고 있어? 일단 그러면은 뉴델이 평예에서 미는 쪽이고 에스테리제가 기사단에서 미는 쪽이고 뭐 그런거 같은데 그 아니군요 이럴수가 반디였구나 응 자 이제 다시 여관 가니는 다시 여관이 아니지 여관 오지니야 여관 어딨어 잠깐만 네 제가 프레니엄 어허허 뭐야 여기가 여관이었어 뭐 어쩌라고 그래서 무나랑 한판 뜨게 덤벼 덤벼봐 어쩌라는 거야 내 또 뭔가 소리에 하나 있나 보다 얘들하고 싸우는 거 보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뭐하나 있소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템빨이 뭔지 보여줘마 그래서 너의自由도 경과해 저의 기사단의 최적의 전쟁術, BASTERS! 또 다른 기사단이 없을까? 기사단이 없을까? 잊지 마세요! BASTERS? 얘기는 없을까? 응 잘 모르겠습니까? 어머나! 저의 기사단을 보여줄까? 그런데 그것을 볼 때, 당신은 지겻기 좋고, 니멍시가 된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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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킹! 미세게 해! 아듬고어머나! 지사단! 어허킹! 하이킹! 何をやってるのだ! オーギから連携して出すのがバーストアーツか。真似すっかね。 素人がそんな簡単にできるわけがないのである。 ここでオーバーリミッツ! オーバーリミッツ! 気をつけろ!ユニードウェルの奴来てるぞ! オーギ! オーギ! ええ! JRオugerを פネクのX 同月で ак outraggに出す。 コント summon拍手! あるほど! オーバーリムッブってしまう! このくらいでダンビンニュイヤル。 確かに。 クラント Especially wrapped! キッチのうなる! iezれば配手で終了! オーバーライミッブってしまうよ! オーバーリミッツ! ええーーーリミッツ! オーバーリミッ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최소한 이거 이기면은 너의 죄를 용서해주겠다 뭐 이런식으로 나왔으면 어 그래 막 딱 지고서 그래 유리는 쿨하게 나오더라도 딱 가가지고 그래 그래 우리가 졌으니까 이제 어 이걸로 우리 끝이다 뭐 이러면서 약간 쿨한 모습을 그 그런걸 보여줘야지 죽은건가 죽였나 보다 그래 두사람에게 죽이래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 너가 가있어? 아니? 연결의 하늘은? 뭐였어, 라비도? 연결의 소리가 들지 않아? 말해 봐야겠다 응, 아무것도 시ル토브라스티아의 정신이 나한테 더 이상한 것 같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지 않아 자, 카롤리타 래피드와 합류하였습니다. 그래, 카롤리타 래피드. 이런, 우리 급식 담당이 다시 전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인가. 슬픈 일이야. 슬픈 일이야. 슬픈 일이야. 취조라든가 이것저것. 낫다그 자, 나가 봅시다 자, 실드 블라스티아를 어딨니? 그건 또 어딨는거야? 또 어딨는거야? 여깄는거야 기시단의 모습에, 수업의 대화가 정해져서 이곳은... 그곳은... 그곳은 기시단의 모습을 붙잡고 있으며 알았다 흐라흐라 일어나고 네 케이토에 돌아가면 같이 있어도 그래! 우리 같이 사랑의 도피를 하도록 하자 에스테 그래 그... 나라는 요들한테 그냥 막 끼우면 되잖아 ㅋㅋㅋㅋ 자, 에스테리 파티에 가입했습니다 자, 프랜 뭔가 실드 블라스티아가 흥미로운 소리가 아니, 너같으면 하게 시켜주겠니? ㅋㅋㅋㅋ 오오 아니, 너같으면 하게 시켜주겠니? ㅋㅋㅋㅋ 오오, 뭐야 자, 미지의 마무리라든가 마무리 사냥꾼의 검이라든가 카르보 크래비스 까르보 크래비스 사냥꾼의 마모는 그야 그 러시아 그 러시아 대신에 관한 화면에 구경이 극적이지 그 러시아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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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그 러시아 이 러시아 이 러시아 진정한 이 러시아 저 러시아 아니다 그래 체력이 반 이하로 다른 적 다른 적도 없지만 위험해 그래 귀에 붙이면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왜 뭐야 갑자기 복종하는 건가 우리 아이돌 마스터 가라천수 아이돌 자 막는 거야 막는 거야 리타 너의 전투력으로 뭐야 그렇게 리타는 죽으면 안 되지 네 안녕하세요 아휴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쿨러 좀 잘 달아주지 아니 맨날 24시간 비우는 날에도 케이스 먹히고 쓰니까 어? 폭주한 거 아니야 폭발한 거 아니야 케이스 잘 씌워주고 어? 쿨링도 잘 좀 해주고 누가 수냉까지 바라겠어 공냉이라도 좀 제대로 해주면 될 걸 가지고 오잉? 치유術은 무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같다 리타는 아직도 떨어지는 것 같다 도와드래요 도와드래요 치유術은 무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같다 이제 그만 적당히 해라는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리타가 으라야마시이데스 대세스 나모 노 모테일 어 나이 나라 사가 세바 그는 타미니 교회에 하아 이런 주인공을 하는 테일즈의 주인공이 있던가 없다면 찾으면 돼 다이좋브 데스 유리 고소 야스는 그다스 오마에가 다오르다라 오레가 프렌니 오고라 렌노 나라 오고라 렌드 뭐 잠시만 자ox 네 안녕하세요 자 무드와 헤어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 안해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으면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넌 그냥 밥만 잘해주는데 가로 넌 밥을 해주는 아이니까 그래 알았어 길드라면 이미 생각해놓은 이름이 있어 에미야 구기자다 페르소나에서 대활약을 했던 애국자단 페르소나에서 정말 대활약을 했었지 애국자 오늘은 일어 ap이 조금 다가가세요 eh 또은이 잘하고 있었던 소재들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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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만 위쪽 있나 아니 뭐야 그새 잠들었어? 잠깐 몇 분이나 됐다고 이런 의탄은 일어나있고 아 리탈은 참 어깨가 넓구나 하고 생각할 것 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自分がどう見られてるかなんて気にしてないと思ってた。 もういい。ああ、あっち行って。 術式なんぞよりこいつは難しくないぜ。 リータ、目が覚めたんですね。 でも油断したらダメですよ。治ったと思った頃が危ないんです。 もう大丈夫よ。あと、ブラスティア使うフリー。もうやめていいよ。 な、なんのことです? ブラスティアなくても治癒術使えるなんてすげーよな。 ブラスティア。 ど、どうしてそれを。 おお! もうや。 バカドラ! おしゃかのー! おほほ。 おいしい。 リータ、大丈夫ですか? あんたってこわ。 すごい音がしたけど、音をしたの? で、うわー! うわぁっ! なに、なんなの? な、なんだったのあれ? 大事な話の途中だったのに。 그러니까 원래 이게 마법 비슷한 걸 쓰려면 마독이라고 해서 블라스티아라는 마독이가 필요하는데 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마법 같은 걸 쓸 수 있는 그런 체질인가 봐 카로는 진짜 역할이 뚜렷하네 아주 뚜렷한 친구야 다시 생각해봅시다 잊지마, 유일이 보내주세요 바깥이 얘기하네 빨리 프렌트고 가봅시다 거기까지 보내주세요 아... 유일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군요 블라스티아라이온스의 앞둘이도 없었고... 그러면 이곳에 있는 단그레... ??? 그래 이제 우리 애국자단의 허허허허헣 에미야 고기 짜구나 길드를 위해서 자 카롤리타레피도함유었다 잠깐 다시 들어간다 연휴면 세이브를 해야되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제 밥을 먹으러 갈거기 때문이다 밥 먹고 하죠